아유 고맙습니다. 제가 남은 skulle работу 오야 되나 모르고 아유uhan.. 김일.. 박현희 .. 너무 고맙습니다 아유.. 제가 멋진 Lan은 모르겠지만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제가 최소로 노력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아.. 실 lesbian 이야기를 많이 Dok .. 미국 보았습니다 이 ум chia status 그런데 감사한데요 여러분 앞으로 이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. 진짜 제가 다시 나간 부모님 나와라. 어딘 또 화면이 계시고 우리 동장 계시고 안 돼서 너무 고맙고요. 지금까지 예수님은 이렇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회장님 노래 제목. 없어. 알았어. 없어. 회장님 옷만 내가 가져가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. 제목 몰라. 제목 제목. 노래 제목. 회장님 노래 제목. 그 여자 가사를 몰랐다 하시네. 내 나이가 없던 남동용 이런 거 다른 거 해드릴까 보면. 뭘. 나훈아의 사랑. 분위기 참 좋습니다. 나훈아 선배님의 이 노래. 똑같이 한 대로 좀 해주세요. 참 잘생기셨다. 어디 코가가 그렇게 커요. 네. 그건 작다. 그렇군요. 자 다음에 우리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축하합니다. 네. 내 사랑입니다. 감사합니다. 이 세상을 안아버리요. 붉은 내 이름을 보고 너처럼 심심한 내 삶이라 눈에 드는 여름 날은 내가 숨은 산이 될 것 눈에 드는 겨울 날에 내가 숨은 불이 지내리라 온 세상은 다 안내도 아무 수 없는 매일 날 잠시라도 얻어서 못 살 것 같은 내 삶이라 자 1층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아유 회장님 자 촬영 내가 있을게요 경매